안녕하세요. 승승국어 수업하는 류승범입니다. 오늘은 2024년 시험 대비 승승국어 커리큘럼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제 경향을 한번 보신다면 2022년이에요. 2022년 작년인데 국가직하고 지방직의 비문학이 6문제, 9문제 좀 비중이 높았죠. 그리고 문학문제는 4문제, 4문제였고요. 한자랑 사자성어 문제가 2문제, 2문제 이렇게 나란히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문법 어휘가 6문제, 4문제, 그리고 화법 문제가 2문제, 1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이게 2022년인데 2023년에도 같은 기조가 유지가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국가직 비문학이 11문제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지방직은 9문제고요. 문학은 3문제, 4문제 그 다음 한자문제, 사자성어 문제가 2문제,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문법 문제가 국가직에서 3문제고 지방직에서 또 역시 3문제, 그 다음 화법 문제가 1문제, 2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일단 뭐 출제 경향으로 본다면 일단은 비문학 좀 대비가 굉장히 좀 중요해졌어요. 비문학이 출제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비문학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문학도 역시 마찬가지가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딜레마라는 뭐냐면 문법이나 뭐 또 이렇게 한자 문제가 그렇게 많이 출제가 안 되는데 과연 내가 얼마만큼의 어떤 시간을 투자해야 될까라고 하는 딜레마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단 여러분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거든요. 하지만 놓치면 안 돼요. 이 3문제를 만약에 내가 다 틀려버린다고 하면 벌써 여러분 15점이 날아가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다 맞는다 치더라도 85점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합격선하고는 굉장히 좀 거리가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좀 짜증나지만 문법 같은 경우에는 할 게 좀 많기는 하지만 안 할 수는 또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좀 문법 시험 범위를 좀 줄여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늘 해요. 지금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문제를 조금밖에 안 낼 거라면 범위를 좀 줄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뭐 아직 현실화 된 문제는 아니니까 일단 좀 짜증이 나지만 많은 문제와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문법 문제는 많지는 않다. 하지만 놓치면 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골고루 공부를 좀 해주시는 게 고득점으로 가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일단 승승국어는 여러분 딱 3단계예요. 그래서 1단계 기본이고요. 이론 완성이고 2단계가 이제 말 그대로 문제 풀면서 내 실력을 단단하게 다지는 거고 마지막이 이제 기출문제, 예상문제풀이, 실전모의고사 풀면서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나름 여러분 나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조금 심플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이론 완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올인원이라고 해서 문법도 공부하고 문학, 비문학도 같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달 동안 이 교재를 다 써서 문법의 기본적인 거, 문학과 비문학의 기본적인 것을 다 끝내는 거예요. 제 생각이지만 문법 같은 경우에는 한 80% 이상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학하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한 7, 80% 정도 우리가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일단 1단계 기본 이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넘어오게 되면 문법과 관련된 거는 문법 문제가 제가 좀 많죠. 천재가 되는데 천재가 파트1, 파트2로 나눠져 있는 게 있고요. 천재 덧배기가 있고 약점보안 천재 이렇게 총 세 가지 문법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학생들이 많이 보는 것은 천재 더 파트1, 파트2가 되는 건데 파트1, 파트2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간단하게 말할게요. 여러분 우리 기본서 1권 있잖아요. 그 기본서 1권에서 딱 반을 나누는 거야. 반 나눠서 앞에 있는 부분이 파트1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부분이 파트2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법 천재 파트1, 파트2는 가장 기본적인 문법 문제가 되고 천재 덧배기는 그 파트1, 파트2보다 조금 더 쉬워요. 조금 난도가 좀 낮은 어떤 문법 문제를 통해서 조금 자신감이 좀 붙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고 약점보안 천재는 좀 시험에 나올 법한 거, 조금 유력한 거 이런 것들 위주로 문법 문제를 좀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기본 이론에서 문법을 다 공부를 했다. 근데 내가 문법을 좀 더 단단하게 많은 문제를 통해서 실력을 향상하고 싶다, 향상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이 문법 문제의 문제풀이를 해주시면 돼요. 문법 문제풀이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학하고 비문학인데 비문학 독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해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독해 문제를 좀 많이 만들었어요. 독해 문제를 좀 많이 만들어서 작년보다 하고는 조금 더 달라요. 작년보다는 독해 문제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좀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비문학 어떤 느낌을 좀 끌어올려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가 계속되고 있는 화법하고 작문 파트거든요. 여기도 역시 문제 좀 풀어보면 근데 화법하고 작문은 여러분 문제 조금만 풀어보면 신뢰가 금방 좋아져요. 그래서 얘는 8주까지는 안 할 거고 보통 한 4주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법 작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 특강으로는 시 문제풀이가 있고 소설 문제풀이가 있어요. 자 근데 소설 같은 경우에는 출제 경향이 좀 바뀌었죠. 예전에는 약간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그 작품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소설인데 독해 문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소설 읽고 나서 이런 내용이 있냐 없냐 이런 그 내용이 맞냐 틀리냐 뭐 이런 것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독해싱으로 그냥 소설로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설도 좀 500문제에서 한 7,800문제 이렇게 풀어주시면 실력이 금방 좋아질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다 여러분이 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끔 보면 저한테 국어 공부를 하는데 너무 책이 많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문법을 내가 너무 잘해 그러면 이 중에서 그냥 하나만 하면 되는 거고 안 해도 돼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면 하는 거지 필요가 없는데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학에서 시를 너무 잘해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소설까지 꼭 그냥 읽으면 되지 그러면 안 하면 돼요. 독해? 난 너무 잘해. 독해 너무 잘해. 그러니까 난 독해는 안 해도 돼.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게 너무 많아요. 책이 너무 많아요. 라는 말은 저한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저는 소판사람 입장이니까 여러 학생들의 어떤 니즈를 맞춰야 되니까 쫙 강좌를 열어놓은 것 뿐이고 그 중에서 이제 본인이 내가 부족한 거에 따라서 뭐 하면 돼. 찾아서 풀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런 거니까 책이 많다. 강좌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필요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 이렇게 쏙쏙 빼먹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문법이나 비문학이나 문학, 화법, 장문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라고 치면 이제 마지막으로 기출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예상문제도 풀고 실전 모여서 풀면서 자기 점수를 이제 이렇게 단단하게 가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이 보통 11월 달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봐. 기출문제 푸는데 또는 단원별 예상문제 푸는데 내가 이상하게 문제 푸는데 띄어쓰기? 즉 문법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풀면서 천재나 이런 걸 다시 보고 하면 돼. 이제 병행을 하면 되는 거죠. 수업을 다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업 들었잖아. 수업 들었고 책도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필요한 부분 다시 뭐 하면 돼? 복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자료는 다 있잖아. 그렇죠? 마찬가지로 와 내가 기출문제 풀고 풀어보는데 와 나 왜 시가 안 되지? 왜 시가 안 될까? 그러면 다시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시 문제풀이 다시 하면 뭐 하면 다시 복습을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출문제 예상문제 풀면서 자기의 약점을 다 메워가는 거예요. 약점을 메워서 이제 나는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아. 그 정도까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4월 달 국가직을 보러 가는 거고 2개월 조금 더 실전모습 풀고 6월 달에 지방직 보러 가는 거고 1개월 더 공부해서 7월 달에 군무원 보러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커리가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처음 시작할 때에는 당연히 올인원 기본 수업은 당연히 들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실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서는 필요한 거 여러분들이 찾아서 들으시고 이거 들으시면 마지막 기출 단원별 실전문제 풀이 들으시면서 자기 실력을 단단하게 가져가는 과정을 거치시면 되겠어요. 자 공부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여러분 조금 더 단단하게 마음 먹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게 가는 걸 원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목표를 달성하기는 할 건데 좀 쉽게 쉽게 재밌게 즐겁게 갔으면 좋겠거든요. 하지만 어렵죠. 어렵고 힘든 일이긴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심히 즐겁게 수업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즐겁게 재밌게 잘 따라와 주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힘내서 2024년 좋은 결과 얻도록 할게요. 자 파이팅! 자 파이팅! 자 파이팅! 자 파이팅! 자 파이팅! 아멘